아 일어났어 아이 좋아 짱이야 하루에 2만원 밖에 안해 숙소 다이빙 배워 빨리 배울게요 같이 갑시다 어 여기로 와야 돼 여기 이게 짱인 거 같아 밥도 맛있어 밥도 공짜 2만원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너무 좋아 사장님이 진짜 웃겨 나는 지금 첫날 한라산 갔다가 둘째 날 다이빙하고 술 마시고 근데 술 맛있나 나는 일찍 일어나거든 술 깨는 약 사러 왔어 GS25야 봤어? 나 유튜브 구독자야? 고마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장난 아니다 지금 또 해았 there 우리 오늘 하루에 너는 어떻게 안했을까? 내가 이га 미치고 머릿결하는 mail smiling 이는 밥상 우리의 이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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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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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